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국 언론의 변신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 538 이게 미국의 주류 언론 중에 대표적인 AB 뉴스 사나이 여러분들 여론조사기관입니다.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주류 NBC ABS 방송 ABC 방송 ABC 방송조차 이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날드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의 이름들 당선 가능성을 4% 차이로 보는 것 트럼프 52% 해리스 48% 누가 이기겠느냐 중요한 것은 ABC 방송 산하 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단 얼마나 차지하겠냐 트럼프 272석 해리스 266석 미국의 주류 언론의 대표자격인 ABC 방송도 뭐라고 한 겁니까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박빙 승부다 해리스가 간발의 차이로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소해가지는 발표하지만 격차가 훨씬 크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52% 해리스 48%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막판까지 뭡니까 해리스 52% 트럼프 48%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꼬리를 내리지 않아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ABC 방송 사나이 여론조사기관에서 펜실베니아를 어떻게 보느냐 52 대 48로 보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7개 경합주 가운데서 선거인단이 많이 펜실베니아에서 52 대 48로 보는 겁니다. ABC 방송 여러분들 산하 기관에서 52 대 48로 52 대 48로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약간 격차가 좁아지는 걸로 표현했네요. 그럼 미국의 방송국이 아니고 의회 전문 잡지인 더 힐에서 실시한 저런 여론조사 보시기 바랍니다. 52 대 48인 겁니다. 4% 정도 차이를 낸 겁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여러분 이 펜실베니아주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보시게 되면 펜실베니아주는 미 대선의 성부의 향방을 가르는 피봇 배틀그라운드다. 치열한 여러분 경합주인데 일종의 대선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때인데 펜실베니아주는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다 민주당이 이겼다 이야기죠. 유일하게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을 뿐이고 그 역대 선거는 대부분의 민주당이 여러분들 다 십쓸었다 이야기죠. 아마 주지사든 민주당 주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52 대 48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88억 불 정도를 돈을 투입했습니다. 광고비로. 미국은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뭐죠. 선거일에 가까이 되게 되면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광고를 뭐 대통령 광고 상원형 광고 하원형 광고 그게 전부 다 돈인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우리나라처럼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들이 다 돈을 대가지고 광고를 막 수백억 불 되는 겁니다. 8억 8천만 불을 투입한 겁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3억 5천만 불 투입한 겁니다. 이른바 선거전에서 공중전을 한 겁니다. 펜실베니아를 이런들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해리스 후보 측에서 8억 8천만 불 정도의 이런들 광고비를 집행한 겁니다. 뭐 케이블 방송부터 시작해 계속 광고를 때린 겁니다. 지상전을 한 게 아니고 도널 트럼프 보는 이런들 2분의 1보다 적은 돈을 썼습니다.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불. 그래도 못 이긴 겁니다. 52% 대 48%.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근에 실시한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과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트럼프 3% 인사이드 어드벤트 트럼프 1% 에머슨 칼리 트럼프 2% 퀀터스 인사이드 트럼프 2% 펜실베니아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거일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변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박빙 선부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에코노비스트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30일 날 50대 5로 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데도 있네. 발표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공정선거가 됐을 때 지금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 게시록 주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미국의 아주 젊고 역동적인 그런 성교사들이 구한말과 한국을 방문해서 헌신한 기록을 정리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와일드 웨스트 이름 대표적인 주인 애리조나주 애리조나 답사기 답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명 진보적 색채 좌파적 색채라는 그런 사상에 많이 매료되는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것 좌파적 사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게시록과 같은 출판사에서 내내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북스에서 나온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 선거를 총정리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셨는데 잊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그런 광고로 공병호 tv에 팬 되시는 분이 운영하는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뭘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냐 광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렇게 그분을 믿고 고춧가루 여러분들 광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쌀도 팔고 하니까 여러분들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면 또 목요일이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